우리를 카이스트로 그냥 이거를. 카이스트로 그냥. 현혹시키려고. 이거 학벌에 약하니까. 카이스트로 우리가 당연히 이게 진단지 할 거 아니야. 카이스트생이. 거 뭔가 막 공부하고 막 판사. 공부하고 막 판사. 카이스트가 판사를 한다고. 죄송한데. 카이스트로 공대라. 야, 이주야. 나도 카이스트로 과학인 줄 안다. 저기 피자 브랜드 하는 뭔가 매칭이 잘 안 된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미주 씨. 이거 편집해요? 말아요. 상관없어도 내 머리 짧은 거 다 한테 생각나는데. 다 심냐? 이야, 패션 브랜드. 군대에서 먹은 월급으로 시작한 현재 슈퍼카만 5대. 100억 원대 패션 브랜드. 이야. 어 Putting the time to give up. 아,? 3번은 들어본 적 있는 거 같아요. 아, 들어본 적 있다고? 네, 군대에서 먹은 월급으로 시작하기가 힘들고요. 왠지 모르게 이 스토리라인 좀 짠 스토리라인 같다는 거죠? 너무 복잡해요. 네. 어려워. 광희 씨, 여기저기 뭐가 가짜인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 저는 100억이라는 게 약간 감이 안 와서 100억 가진 친구들이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? 집은 베블레인지에 살고 그 정도가 100억이야? 아니 저기 광희 씨, 게스트 제 MC가 아니니까 너무 진행하지 마. 아니 왜, 나도 저 세우 형토로 옆에 좀 껴보자. 해보자, 유쾌! 해보자. 아니 그리고 죄송한데 자리 잡으려고 하면 여기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. 잘 보이려고, 잘 보이려고. 게런티 내고 해드릴게.